지난 9월부터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전약품이 폐렴 항생제에 관련된 원료를 생산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살펴주실까요? 국전약품이라는 기업인데요. 국내 원료 의약품 회사로 우리나라에서 톱3 안에 드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최근에 마이코 폐렴 확산으로 연말 매출 성장폭이 많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들고 와봤습니다. 국전약품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2차 치료제인 테트라 사이클린 계열 약물인 독시사이클린의 원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차 치료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치료제가 1차, 2차로 나뉘는가 보죠? 네, 맞습니다. 질병청이 지난 6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전문가 회의를 좀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전문가가 말하길 1차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내성 폐렴의 경우 2019년 대한소아감염학회가 만든 폐렴 치료 지침을 참고해서 2차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날 국전약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 테트라 사이클린제 또는 퀴놀론제 중에서 치료 이득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할 걸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트라 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의 대표적인 제재가 독시사이클린입니다. 이 국전약품은 이 독시사이클린 원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회사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그날 이후로 주문이 갑자기 폭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침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놓을 사정이 2021년에 생겼어서 독시사이클린 원료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문을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감염병은 수요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매출이 꾸준하게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봤는데요. 국전약품 성장 가능성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국전약품은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노 항암제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바이오 사업을 통한 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국전약품 매출은 1,200억 원대를 넘길 전망입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누적 매출이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 1,037억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2021년 매출 854억 원에서 지난해 21% 성장해서 매출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겼고요. 또 올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200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설명입니다. 영업이익도 좋은 편입니다. 2021년 61억 원, 지난해 35억 원,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66억 원을 달성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0%가량 성장할 거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폐렴 이슈 말고도 방금 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와주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항암제 시장 진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전약품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꼽은 사업입니다. 항암제 제네릭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달에 나노약물 전달 시스템 회사인 SN바이오사이언스랑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그 합작법인 이름이 KS바이오로직스, KSBL이라는 곳인데요. 이 KSBL을 통해서 나노황암제 제네릭 개발, 그리고 대량 생산, 이쪽을 주력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제네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 제품의 허가, 특허가 만료가 되면 만들 수 있는 복제약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KSBL의 첫 생산 제품은 아브락산 제네릭입니다. 아브락산은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퀵, BMS가 판매하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인데요. 연매출 2조 원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아브락산의 주요 적응증이 최장암인데요. 여기에 대한 특허가 오는 2026년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KSBL은 특허 만료 시점인 2026년부터 생산을 조금씩 시작해서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락산이 연간 2조 원씩 팔림 의약품은 제네릭도 매출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래서 회사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유럽 시장에 먼저 조기에 진출을 해서 2028년 219억, 2030년 545억, 2032년 1,007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놨는데요. 국정약품은 KSBL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SBL이 매출을 낼 때마다 국정약품도 지분만큼 매출에 반영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BMS의 아브락산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 과정에서 안정성이 좀 좋지 않아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곳이 두세 곳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SM바이오사이언스는 오랜 연구 끝에 전 세계에서 알브민을 아브락산에 들어가는 같이 붙어진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KSBL이 SM바이오사이언스에서 기술 이전받아서 상업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이슈는 국정약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KSBL이 SM바이오사이언스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